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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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토하지 항상 마음이 아파지 병원에 가면 치료가 안되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것 보다가 보는 게 안나와 자꾸 얘기는 하기는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식 같은 걸 그리 보낼 수는 없잖아요 도도가 한 숙소 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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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는 구감암에 걸려있는 상태고요 저 공량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덕뼈의 한 6, 70%를 다 녹였어요. 덕뼈의 체를 절제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분 이상 정도 질질이 될 수 있다면 너무 한 개만이라도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심한데 치주염이랑 이빨 뿌리가 썩은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특히 종양이 침습했던 부분은 모두 발치를 진행하였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를 남기지 않고 모두 절제를 할지 3번째, 4번째 어금니를 살려놓을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쪽은 살려면 되겠는데요. 종양이 10cm 마신이고요. 이게 마지막 어금니예요.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치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액수에 한 번 짚고 갈게요. 네, 암 조직은 전부 떼어냈고요.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임파선이 커져서 절제를 했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 종양이 전이가 된 걸로 판명이 났다면 항암 치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빼주세요. 바로 있나요? 이렇게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침에. 그리고 날씨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를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동이의 목에 림프젤을 부어서 수술할 때 떼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동이의 세포는 발매되지 않고 이런 감염이 되면 당장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수술을 하신다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자 또 한 번 먹자. 잘 먹자. 전에 보다 진짜 안 아프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생했어. 응? 잘 아프고 이제 건강해서 오래 서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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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